오늘은 고구마를 수확해봅니다. 겨울 내내 간식이 되어줄 고구마는 산골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겨울 내내 간식이 되어줄 고구마는 산골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겨울 내내 간식을 해주세요. 겨울 내내 간식을 해주세요. 겨울 내내 간식을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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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나고 작고 온난히 고구마는 나중에 마당의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황금들판이 절정에 달할 즈음 들녘은 겨울을 맞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들녘은 겨울을 맞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사공이 많으면 내가 산으로 간다 황금도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도 있는데 혼자 지고 있어 있을 때 아무도 못하게 자존심을 잃어 자존심을 잃어 없을 때 해놔야지 남자가 고추나 볶아야겠다 고추나 볶아야겠다 고추나 볶아야겠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잘 먹지 겨울에 먹으니까 반찬이야 겨울에는.. 그래 왜 낙오가 나갔어? 난 겨울이 낭몇의 음식 기다려줍니다 이제 밥을 만들고 왜냐하면 겨울이 낭몇이 없어서 아까 묵은 안은몇으로 주문을 해치게 쓰러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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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